바늘을 접고 다시 펴서 문접기를 해줍니다. 그리고 뒤집어 주세요, 뒤집어서 바늘 접어 주시는데 여기서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살살 표시만 하도록 눌러주시구요. 반 접은 선에 맞춰서, 처음에 표시된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 줍니다. 그리고 점점에 접었던 선에 맞춰서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. 바깥쪽으로 접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. 바깥쪽으로 접어서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.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. 바깥쪽으로 접어주시면, 모양이 더 예쁘게 나옵니다. 여기 여기 이렇게 보시고 여기 앞쪽은 이쪽도 여기 좀 전에 몸통 만드가노 몸통을 개체를 해 볼게요 풀칠해진 곳이 이쪽이 되도록 해서 이렇게 합치로 해 줄 거에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 들어가는 구멍이 있죠 이 구멍 사이로 나머지 세 개를 끼워 주시면 돼요 먼저 한 개를 너무 딱 맞게 다 넣어 버리시면 나머지를 끼우기 힘들거든요 약간 반 정도씩 끼워 주시면 좀 수월해요 이런 식으로 끼워줍니다 이렇게 구부리면서 넣으셔야지 잘 들어갈 거에요 이렇게 비워 주시고요 이렇게 재 마요되지요 여기다가 다깨를 끼워 줄 거에요 여기 안쪽에 삼각형 모양이 있죠 이쪽이 긴 쪽이 앞으로 오도록 내가 다깨가 될 거니까 모양을 좀 이쁘게 하려면 여기를 이렇게 돌고 이렇게 말아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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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아주시면 두꺼음 여기 뒤쪽 이쪽에다가 뒤쪽에다가 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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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칠을 해줘야 겠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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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지금 더 끼워 주고요 으 으 으 이 부분도 여기는 자르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 모양이 포인트가 되는게 좋아서 이렇게 끌찌를 해서 붙이겠습니다 가방끈은 이 사이와 이 사이에 넣게 될 거에요 가방 덮개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너무 딱 맞는 것 보다 살짝 띄워야지 책가방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띄웠을 때 살짝 띄는게 더 예쁘죠 옆에 맞춰주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이렇게 해두고 접어주면 손에 맞춰서 이쪽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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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끈을 만들어 볼게요 가방끈을 만들어 볼게요 남은 종이 반테만 필요해요 남은 종이를 잘라줍니다 두꺼운게 상관없으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장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반 접어서 그냥 쉬워요 두께는 원하시는데요 반 접어서 문접기 하고 이렇게 포개면 두개를 만들면 되겠죠 두께는 동글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끝쪽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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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을 해서 살짝 벌어지게 너무 벌어지면 안되겠죠 넓이가 맞아야 되니깐요 이렇게 살짝 벌어지게 너무 벌어지면 안되겠죠 넓이가 맞아야 되니깐요 이렇게 이렇게 뒤쪽에 풀칠을 해서 꽂아주시면 되는거에요 아래쪽도 풀칠을 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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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손잡이도 남은 종이로 접어주시면 되세요 손잡이도 남은 종이로 접어주시면 되세요